한자 주저한 자 한자 주저한 자 우리 노래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부르고 싶은 곡들이 있고 아니면 다 부르고 싶은 그러니까 막 다 애정은 다 하나같이 다 가는데 좀 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울리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곡들이 좀 있는데 너무 대단하다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같이 녹음해주는 그 작곡가 분도 고생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다시 녹음하자고 좀 많이 붙잡아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좋아 좋아하라고 지금 주입시키고 있어요 얼른 좋아해 더 많이 좋아하란 말이야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많이 기다렸고 어제 어제 맞나요?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틀 전인가요? 어제 12시인가요? 24시간 전인가요? 왔나? 맞죠? 지금 스케줄 막 하고 와서 내일 준비를 위해서 컨디션 조사를 하나 받으러 왔기 때문에 누구를 데리고 오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시겠다 궁금하시겠지만 내일 모델을 더 잘하기 위해 갔으니까 이해해주세요 내일 안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일 안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안무도 우리 드기드기 득쌤이 너무 멋있게 짜주셔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곧 갈 거예요 왜냐하면 씻고 잘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못 씻었어요 머리 다 지금 이래요 내가 얼른 샤워하고 자야 돼요 내일 무대 잘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재밌게 같이 해요 갈게요 안녕 안녕 나 여기 제목도 안녕인데 갈 때도 안녕인데 안녕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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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